법조타운에서 근무하는 지인의 안내로 힘센 대머리 고창 풍천 장어집에서 식사했다. 고창 풍천 장어집은 교대역 9번 출구 부분에 있다. 이 음식점의 특징은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대신에 모든 게 셀프다. 풍천 장어에서 풍천은 지역을 갈기는 말이 아니다. 뱀장어가 바닷물을 따라 강으로 들어올 때면 일반적으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강으로 들어오는 장어라는 의미에서 바람 방해 4천자가 불렀다. 장어는 눈 건강에 좋고 피부 미용과 노화 감기에 좋으며 무엇보다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한다. 장어 1kg에 3만 9천원인데 5명이서 3kg으로 실컷 배불리 먹었다. 장어 2-3kg으로 파닷물